안녕하세요. 자영입니다. 이번 검객에서 잃어버린 딸을 추적해서 찾아가는 조선 최고의 검객, 태용역을 맡았습니다. 검객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비밀을 간직한 태용의 딸, 태용역의 김현수입니다. 대체불가 액션을 선보일 리얼 추가백션 검객이 카카오톡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카카오톡 라이브 채팅은 카카오톡 샵탭 다음 앱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9월 10일 목요일 8시 카카오톡 라이브 채팅에서 만나요.